안녕하십니까 송추 요양원 사랑사랑 요양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사랑사랑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요양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르신은 아무 조건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여 보살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사랑사랑 요양원을 방문하시고 최고의 요양서비스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